네, 베레메의 12호가 오늘 드디어 이루어진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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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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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가지고 한 20분 만에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와 여기 벌룬들이 이륙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일단은 봤어요.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개수가 몇 개 정도 됐지? 제가 세봤는데요. 한 150개? 많이 뜰 때는 이 협곡을 다 떠서 이렇게 떠내려 가더라고요. 떠내려가? 네. 동길동글 동길동글. 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사실 원래 인물 배치를 해서 벌룬을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 벌룬을 찍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만큼은 길게 촬영 시간을 가져갈 수는 없었고 느낌상으로 한 10분 찍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찍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분은 아니었고요. 저는 체감상 한 30분이었고 안 뜨는 날도 많은 거래요. 와서 못 보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많은 벌룬을 봤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다시 저희 객실로 내려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파이같이 생긴 걸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패스트리같이 생겼는데 안에 보면 치즈가 들어있어요. 바삭하진 않고 쫀득한 맛이에요. 쫀득한 느낌? 너무 배고팠어.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실려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워터멜론이 있다는 거예요. 수박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이때쯤 우리가 건배를 한 잔. 우리의 카파독테아를 위하여. 위하여. 접수하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광 자원들을 구석구석 둘러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출동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오픈뮤지엄입니다. 오픈뮤지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메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는 이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I-20입니다. I-20. 저희 부부가 애국심이 좀 남달라요.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현대차를 현대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분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이걸 준 거죠. 이 분들이 재미있어요. 카페에 가면은 겨울영가를 틀어주고 막 그래요. 한국인이라 그러면. 이거 눈치껏 가야 되겠어요. 그냥은 안 되네. 내리시지요. 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오픈뮤지엄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과 한 5분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좋습니다. 여긴 차량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주차장은 임시로 만든 것 같아요. 누가봐도 이거 그냥 차를 대다 보니 그냥 주차장이 된 거 그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니까 이쪽이에요. 저희는 엉뚱한 데 갔다 왔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You from? You're from? You're from? Chinese? 땡. One more chance. Taiwan? No, no, no. 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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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오케이.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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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다. Korea No.1 네, right, right, right. 아이스크림 메뉴. How much? 맛있다. How much, how much?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Try this one. 100,000원. 그런 거라고요? 초콜릿? 오케이. 초콜릿? OK, video show. 1 minute. Yeah. Oh, oh. Yeah, 아이스크림. Okay. Okay. 아니, 터키 아이스크림은 왜 이렇게 difficultly 한 거야, 이거? Yeah. Korea No.1. Oh. Yeah, color. Add it, add it, add it. Okay. Mix it? Yes. Mix it okay. Yeah, okay. Strawberry. Melon. Melon. Caramelon. That's a melon. Coconut. Coconut. Yeah, and banana here. Original Marash. Marash. Yeah, turkey. Yes. Okay. 또 장난 치시는 거 아니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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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Is this mine? Ha ha ha. Okay, thank you. Ha ha ha. Try it, ready? Yeah, try it. Just try it.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i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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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mm. I'm, mm. 순간, 자기가 장난칠 줄 알았어. Ah, 순간 낚였네. 순간 낚였네, 지금. 순간 낚여서 아이스크림 샀어. 생각했던 없던. Hmm. 맛있다. 왜 이렇게, 시원하다. 와, 새콤새콤달콤하다. 진짜 조합이 좋아. 유튜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낚였어요 낚였어. 순간 4,000원. 근데 보통 관광지는 100인 것 같아. 맞아요 100이에요. 일반 시내는 한 40? 우리가 일반 시내에 갈 일이 없어요. 아까 마지막에 봤는데 자기의 혀의 교활한 혀놀림이 볼만하더라고. 왜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었냐. 애정별필이야 애정별필. 숟가락으로 파먹을게. 자기 알잖아. 무슨거야 안먹고. 내가 안먹을래. 이게 뭐야. 국구에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진짜 이런 모자들은 필요한거야. 다니다보면 진짜 필요해. 여기 트리키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물건들이 좀 살만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뭘 산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사겠어. 카펫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쓰는 건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덮어놓고 있는 건가? 그런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값어치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문양들하고 이런 컬러들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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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분이 한국어를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오케이. It's good. Yeah. Your product is very good. Thank you. And then. Oh. Yes. Yeah. Wow. Just looking. OK.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이 백도 이 모양. 모양이란다. 이 문양들이 이야 화려합니다 진짜. 괜찮네. 와. Is this gold? No. No. It's a gold col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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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할 때다 써있네 150ml랑 제가 봤을 때는 기념품 살만한 건 벌룬유가 아닐까 여기가 워낙 벌룬으로 유명하니까 이런 것 중에 사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야 나 이 꼬물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 있다 장사하고 있죠 아 그런 건가? 그럼요 낙타 캐몰 그래 맞아 여기가 그런 기구였어 여길 와보니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사막에다가 선풍기같이 생긴 난로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더운데 여기에다가? 근데 와보니깐 밤에 엄청 추워요 근데 일교차가 심해서 여기 과일이 맛있고 많이 자란대요 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냥 손 뻗으면 살구가 달려있는 곳이래요 오 멋있다 이거 사진 찍으면 돈 내는 거지 그렇죠 돈 내는 거죠 이게 뭔지 보려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써있잖아 고렘의 오픈 박물관 어디요? 여기 써있잖아 고렘의 오픈 옐리 오랜 옐리 옐리? 오랜 옐리 오랜 옐리 오랜 옐리 오랜 옐리 땡큐 땡큐 오케이 애기가 좀 수줍음이 많아요 이쁘게 생겼어? 응 걔도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뭘? 몰랐죠? 어 걔 솜사탕 팔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솜사탕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야 얘 크게 될 친구로구만 거상이었어 트리키의 거상 와 살구나무 아 저 밑에 있는 게 저게 살구나무 이야 볼만하다 그 저게 지금 사암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암인데 저쪽에다가 이제 굴을 파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살았던 건데 사실 이제 바퀴를 피해서 사는 거죠 뭔가 이제 제대로 온 느낌이 나네요 사람이 많잖아 네 네 의외로 촉이 좋아 여기가 걷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까 나무데크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원래는 이게 흙길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런 걸로 되어 있었다면 되게 미끄러워서 걷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무데크로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놔서 남녀로서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맘에 듭니다 가격을 조사한 게 맞는 거예요? 여기 20유로야 1인당 30,000원 300리라라네 300이 32,000원 그러면 12,000원 두 배가 넘는 거지 되게 비싸다 자궁이는 60리라야 2400원인데 이제 우리는 외국인은 20유로야 10배 이상을 받는다는 거야? 유로로 저기 써 있어요 유로로 20유로라고 작년만 해도 300리라였네 짜잔 믿을 수 없는 가격 입장권 끄는 소감 어때? 후덜덜해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녀보면 다 엄청나요 차라리 그냥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내고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가볼까? 카메라 안 됩니다 아 참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를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겉모습 외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네 자 여기 교회에 갔다 왔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밑에 바닥에 시신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벽화들은 약간 서툰 느낌으로 그런답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성화들이 어떤 그런 거를 좀 말해줬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애절함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로 갔지요 자 저희가 방문하는 다섯 번째 건물은 일란이? 그러니까 뱀교회라는 뜻이래요 교회의 주요 부분은 가로로 된 둥근 천장으로 덮인 직사각형 공간인 반면 무덤을 수용하는 남쪽으로 확장된 공간은 평평한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잠깐 저희가 쉬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저희가 아침에 먹었던 그 연두색의 조그만 그 과일 있잖아요 엄청 시큼한 거 그 나무 같아 그리고 여기 다 과수나무예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가수원이네 그리고 이번 티르키의 여행을 구구가 정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는데 티르키에는 등산이다 이스탄불만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진짜 너무 힘들어 운동화 필수 그리고 절대 빨리 가지 않기 이게 주방이래요 주방인데 가운데 이 지역의 오븐의 일종인 탄디르가 있대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4,5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대요 와이너리도 있대 진짜? 와이너리도 있다고? 바닥에 구멍이 뚫린 와이너리가 있대요 와아 궁금한데 들어가보자 주방 건물의 2층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한 4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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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에 누가 이렇게 땅굴을 팔아가지고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렇게 먹고 사네요 오 그러네 네 그게 유적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참 살다살다 여기 들어왔잖아요 저희 돈 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다크처치라고 왔는데요 여기에는 또 돈을 내래요 6유로를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잠깐 멈칫했어 하 6유로 대략 한 9,000원 되는거죠 9,000원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내고 입장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설명을 해줘 보면 중앙 도매는 그리스도 판토 크라 토르가 있으며 4개의 작은 도매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아즈레 4개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을 해보고 힘드니까 들어갑시다 샤리클리 교회 교회 입구는 북쪽에 있습니다 교회는 홀이 개방된 U자형 틀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원의 일부입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건물들의 어떤 양식들이 전부 다 교회인데 여기도 교회 같아 아 여기 카페도 있어요 카페가 있어 카페 구경은 좀 해보고 가요 그래 그래 안 먹어도 카페는 찍지 말라고 하지 않겠지 구경은 좀 해볼 수 있지 아 커피 향기 커피 향기 기가 막히다 와 끝내준다 염색 더위가 지쳤어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한데요 게레메 오픈박물관에 가페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더워서 미네랄 레몬은 식혔는데 마셔보니까 레몬 맛 사이다예요 아주 시원하고요 까카는 아메리카노로 식혀서 마시고 있는데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보다 살짝 짝! 저렴한 정도에요. 4,300원? 비싼 남자에요. 항상 비싼걸 마셔요. 자 이제 마지막 구세인거 같죠? 카페 옆에 있는 그리고 그 위층에 있는 성당을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올라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자 내려왔습니다. 저 카페 직원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부탁했어요. 근데 되게 시크한 것 같은데 또 막상 되게 친절한게 사진 맘에 누나 봐봐 다시 찍어줄게. 그냥 느낌은 사진 찍어주기 싫은데 찍어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좋다. 커피 한잔하고 시원한 거 마시고 나오니까 이제 세상이 다 달라졌네요. 그래도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여기를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돈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저 동굴을 보니까요. 저기서 1박 2일 정도는 좀 묵어보고 싶네요. 살아보고 싶어요. 둘 때서 밥도 좀 해먹고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저 고렘의 저 시내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신축 호텔이지만 저 동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꾸며놓은 거 말고 진짜 적어요. 1박 2 10만원? 근데 값어치가 있잖아요. 내가 저 당시 사람처럼 지내본다는데 과연 오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때니까요. 유럽 분들이 선호하신다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픈뮤지엄 투어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고요. 지금 시각은 2시 17분이야. 2시 17분입니다. 약 한 3시간 정도 돌아왔던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 카페를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시간이 2시가 돼서 그런 건지 아까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 그쵸? 뜨겁기가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좀 나은 것 같긴 해. 이제 안 더워요. 그래서 다음 여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고! 저희가 우체이사로로 가다가 여기 러브밸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찍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러브밸리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구구야! 네? 러브밸리! 이게 왜 러브밸리예요? 이거 머쉬룸밸리 아니에요? 이거가 러브밸리... 아니 생긴 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왜 머쉬룸밸리... 아 근데 뭐 웅장하다! 응? 웅장하네! 위에는 또 까매...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 멋있다! 장엄하네! 오우야 멋있어! 러브밸리에 와서 돌기둥의 기운을 받아가는 거예요. 돌기둥에 무슨 기운이 있다고 그래? 그냥 양기가 셀 것 같다고요. 하하하하 여기 되게 보면 여기가 마치 지구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요. 진짜 행성이 온 거 같아. 맞아. 또 다른 행성. 기둥 갖다 꽂아놓은 행성이었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그냥... 하하하하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생기는 거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거 있고... 이렇게...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해줘. 거기까지만...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진짜 본 거 같아요. 수도원 분들이 저런 데 안에서 살았던 거 같아요. 응. 그런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아 그런 행성. 네. 그런 걸로 나왔던 거 같아. 이야... 저기... 카페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굉장히 봄비는 3번인데 저기 루프탑에서 커피를... 참... 한잔하면... 아... 얼마나 좋을까. 경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 기왕계석과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간다 하고... 차들도 많잖아. 여기서... 저 루프탑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잔 쫙 하면은... 기가 막히면... 하... 기가 막히면... 하... 너무 좋아. 최고야. 저도 많이 타고, OTL consecutive ban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